이게 냉갈독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 뭐야 방금 죽었는데? 방금 누가 쌀고 왔어? 호렛탱님이랑 저랑 같이 이거 신고하죠? 오케이. 어 뭐야? 미안해! 죽여자마자 죽이라고! 당신? 속죄하면서 살아가. 바쁘러 복잡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뭐 죽었지도 몰라 그냥. 메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밥 좀 마저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밥 먹기엔 너무 냄새나는데. 사실 화장실이 나는데. 어떻게 돼? 에? 어? 이거 진짜 연기야님! 진짜 연기야님! 진짜 연기야님! 템템아 연기야님! 다 점점 늦는다? 들어보세요 자자자자자. 증인이 있어! 찬이님이랑 후추님이랑 나랑 셋이서 하하하하 하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신고됐어요. 그러면은 템템이랑 찬이님 같이 가고 있다 발견했다고? 에! 나도 죽어있는 걸 봤어! 같이! 내가 먼저 갔는데 죽어있어! 죽어있는 걸 봤다고? 아니 근데! 야 이거 찬이님! 찬이님이다! 아니 아니야! 찬이님은 김뽕을 죽여서 시체를 봤는데 템템이는 못 본 거야 시체를. 아! 어 인정! 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구비시오! 나 기득이야 이 사람들아! 나 기득이라고! 아 기득이야? 아 기득이야? 왜 말했지? 아 왜 말했지? 아 눈꼬마는 천재냐? W님 여기 들어가면은 콩콩님 있어. 만나봤어? 없네. 아니네. 아 진짜 이씨! 왜 이러는 거야! 아! 어? 뭐야? 다수 누나가 왜 레틀을 죽여? 흉내쟁인 줄 알고 죽인 거지. 아니야 흉내쟁이 흉내임이 플레임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왜 죽여 나를 그러면? 제가 죽였습니다. 싸웠어요. 대화하다가 저랑 직업 겹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양진크루식 툴이 나왔다. 어? 어? 뭐요? 따윤이 달아! 플레임님 흉내쟁이요. 플레임 누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윤이 달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말했거든. 따윤이가 자기한테 링크를 걸려고 시도를 했었다. 의심스럽다라고 했고 죽었어 지금.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 겁나 억울한 게. 아니 나 그냥 후추님 죽이고 먹고서 그냥 자라고 있네. 갑자기 다주님이 나한테 죽이고 그냥 신고를 하던데? 뭐야 왜? 아니 흉내쟁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다주님한테 그 플레임 신고를 얘기했네. 그럼 나 왜 죽였어 그럼 다주님한테? 신고는 왜? 그 제가 종 울렸고요. 너브라 잘 가라. 너브리가 콩콩님이랑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자마자 너브리가 혼자인 줄 알고 말하고 있어.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아 눈꽂이 형 고마워. 어? 으아악! 아 시피 타고 있는데 시. 아니 근데 화이트 왜 훌렀어요? 아니 레트님. 제가 벨트 탈하다가 제가 죽인. 왜 나도 노. 자 다주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미션이라. 이곳인가. 아 이 티켓을 네 개 모으면은. 티켓에 모아. 뭐야 이거. 신고가 안 돼 왜? 춘향 이리 와봐. 신고가 안 돼. 왜 안 돼 이거 신고? 어? 신고가 안 돼. 여기 와봐봐. 왜는데요? 아니 뭐지? 아니 나 신고가 안 되던데? 자 여러분. 제 목숨 걸고 말할게요. 지금 탐정인데 따윤이 악마떠 있습니다. 왼쪽 안에 나와. 왼쪽 안에 나와. 아이씨. 티켓. 한 개만 더. 룰렛 어디서 돌리죠? 여긴가요? 여기요? 간다. 이거 뭐야 나. 글러브 나왔어. 뭐야 이거? 아 하이하이. 아 저 이거 왜 아. 오 다 똑같이 보여. 뭐야 이거? 어? 티켓야. 어? 꼬레트 펌입니다. 꼬레트가 펌입니다. 왜왜왜? 아 근데 혹시 그거 방금 그거 같은 거 얘기한 거야? 제가 발견한 곳은 보안실 오른쪽 구석탱이었고요. 아 님들. 카지노 저기 룰렛 돌리에서 폭탄 나오면 터서 죽는다봄. 네? 제가 폭탄이 나와서요. 15초 안에 넘기라 해서 찬이님한테 넘기고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 쓰레기야. 나도 와가지고. 손해네. 그냥 가서 아무나한테 넘겨준 거야. 누구한테 넘겨주는지도 몰라.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게 춘향님인가 보네. 아 그게 춘향님이에요? 아. 닭발이 있더라고 닭발이. 아 그럼 아니에요. 제가 소리만 들어가지고. 선행이가 제가 실드로 한 번 쳤을 때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애가 그냥 조용히 묻어간다. 아니 저는 몰라요. 너 지금 뭐예요 선행이? 저는 한탕주의자입니다. 한탕주의자. 어 기다려봐봐. 나. 아니 잠깐 나. 선행님 집중맞는 부탁드립니다. 나 한탕주의자인 거 같은데? 예? 예? 한탕주의자라요? 어. 선행님 오리네 그러면은. 아니 그 말을 왜 다 끝나고 나서. 나 한탕주의자야. 왜? 왜? 어 미안. 미안해. 배눌려! 배! 나 한탕주의자였어. 기다려봐봐. 배! 눈꽂이구나. 일단 선행님 그. 어 선행님 일단 죽여. 뭐야? 저 진짜 아닌데요? 왜냐면 당신은 한탕주의자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 일단 선행님은 이미 범인이니까 됐고요.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들 뜬 거 보셨죠? 어 봤어요 저 봤어요. 네. 저 봤어요. 찬인님도 봤어요? 네. 언제요? 그 불. 그 토끼 하기 전에 딱 전에. 토끼 하기 전이 뭐예요? 토끼 잡으라고 뜬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러셨구만. 찬인님도 중립이거나 우리. 아니 아니. 왜냐면 틀렸거든. 시야가 좁아지고 나름대로 손관인종을 써. 이거 뭐지? 플렘은 직업은 뭐야? 나 직업은 나는 거위야. 나 한탕주의자야. 나 같이 있으면 안 죽거든. 나는 썰 수 있어 한 명은. 근데 어떤 놈을 썰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붙잡았어.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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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보기에 템템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뿡이 아니면은. 찬인님 수상하건데. 찬인님은 진짜 몰라서. 아이씨 이거 왜 안 잡혀. 내가 일로 갈게. 헬로.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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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어? 이거 김뿡이야. 뿡입니다. 왜냐면. 뿡입니다. 저는 점쟁인데요. 저 사람 카드가 종일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플레임 계속 같이 토끼 쫓고 있었거든요. 저희 두 명의 힘으로는 토끼를 잡기는 욕부족이었습니다. 토끼. 야 꿍아. 찬인님 잘 질렀다. 저 사람 중립이라 도도샌지 뭔지 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거든. 야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신고 안 했으면 토끼 승이었음. 나 이번이 첫 살인님. 뭐? 근데 정쟁이가 나 쟁일 찍었대. 존나 억울함. 아 정쟁이 억가 지리네. 아무튼 제 캐리입니다. 수고하세요. 아이 대학 간다. 아유 토끼 침체 나갔는데. 아니. 이게 냉갈동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 어 뭐야 방금 죽었는데? 방금 누가 쐬고 왔어? 아니 이거 뭐야. 코르트님이랑 저랑 같이 이거 신고하죠? 오케이. 어 뭐야. 미안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야. 신고를 버튼을 눌렀는데 내가 자경단이라. 실수로 죽여버렸어. 레전드. 죽여자면 죽이라고. 신고를 하세요. 당신. 속죄하면서 살아가. 아 불어박자. 어서 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코르트님. 내가 먹었어. 아니 미안해요. 선생님. 코르트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잠깐만. 아니 잠깐. 잠깐. 선생님한테 나 오해 풀어야 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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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커스텐트 위에 회장 남쪽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던 사람 중에 범인 있을 것 같은데. 저 말씀드릴게요. 판매자에서 계란을 던지고 안에 카지노에서 블랙잭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아니 블랙잭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블랙잭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카지노 안에 있어 카지노 안에. 아 안에 있어?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봤네. 나 합이라고? 아 선생님이 보안관이나 장형 다니면 원하는 살인 할 수도 있어. 조용히 좀 해. 미쳤다. 야 기다려봐 이거. 벨 벨. 벨 어디서 울려? 왜왜왜. 하나 둘 셋. 자. 하지노 안에 두 개의 신체가 있었고요. 거기에 템템님이랑 김뿅님이 있었습니다. 연기 레전드네요 찬이님. 이제야 연기를 하시네요. 아 이거는 좀 오히려 반대한데 찬이님. 아하 찬이님. 거기서 눈치 보고 둘이서 같이 죽인 거겠죠 템템님 김뿅님. 아니 근데 나도 근처에 있었어. 근데 찬이님이 들어갔다 나온 거 같던데 내가 아까 보니까. 아니요? 저랑 템템버링이 들어가는 와중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템템 코르트 중에 지금 2대1이죠 찬이. 일단 둘이 중에 한 명은 달아보고 아니면 찬이 달면 되지 않나? 왜 템템 코르트야. 왜 굳이. 아니 선생님 애초에 그리고 찬이님은 템템뿅이를 말했는데 갑자기 왜 나를. 나는 근처에서 본 건데. 둘이 있다는 줄. 아 선생님 잠깐 잠깐. 아 선생님 지금 원하는 사무집에 있어. 근데 선생님. 전반에 제가 실수하는 건 맞지만. 선생님도 한 번 실수했었잖아 그전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쌤쌤으로 해 쌤쌤으로. 당신 지금 너무. 내가 들었다고 템쌤님의 그 ㅈ됐다라는 말을. 나 이 찬이님을 템쌤에서 봤는데. 나도 더블킬 같은 데 느낌이. 이리 와봐봐. 내가 찬이님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신고를 했어. 아니 왜냐면 시체가 죽어졌으면 찬이님이 혼자 둘을 다 죽일 수 없잖아. 아 이거 진짜야. 하나 둘 셋 착. 그니까 하나 둘 셋이 들리는 거임. 옛날에 택틱 깎았어 뭐야. 카지노에서 택틱 깎았어 우리. 아 근데 찬이님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셋은 같은 편이고. 우리 셋은 세 명이었어. 그니까. 아니 갑자기 플레트님이 저기. 갑자기 어그로 꼴더라고. 다른 걸로. 다시 한 번 왜 내지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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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